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7점 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. 최영환 선수를 선발로 내생을 롯데는 2회초 선치점을 낸 뒤 김민수 등 타자 4명이 잇따라 홈런을 뽑아내 경기를 7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. 롯데는 아직 시즌 골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로 4연패를 벗어나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